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,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개면연을 뒤로하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지난해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을 의미하는 청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하여 용중의 용인 푸른 용의 용맹함과 추진력으로 활기차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. 구민 여러분과 함께 더하고 같이 나누어 강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